어! 이게! 아니! 아니! 이게! 아니! 어? 아니! 어? 흐흐흐 여기서 그렇게 좋은게 안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 터로 취급도 안하네 나..나도 터지냐? 잠깐만! 아 이런 미친게임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도 터질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폭탄 근데 밑에건 오바야 밑에건 오바고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이거 수류탄 되게 좋은데요? 날 죽일뻔한다는거만 빼면 참 좋은거 같은데? 이런 이런 이런.. 날 배신했어 아 이런 밑장 이런 쓰레기같은 흐흐흐흐흐흐흐흫 아앗! 이게 데미지가 부족해! 아니! 산타 타 퍼짐 진짜 쑤기 전에 생각하셨나요? 아니 아니 저게 맞아요! 아니 나 데미지 오고 나 데미지 오고 쏘면은 4잖아요 근데.. 타 퍼짐 때문에 안 죽었어 오씨 오가야 이씨 누가 이런 운빨 운빨망 게임이랑 체스랑 합쳐놨어 이씨 아니 그 좀 쏴서 죽이면 덧나냐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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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봐 난 여기를 썼거든 왜 얘만 날아가냐 내가 잘못봤나 나 얘가 퀸 나 얘가 킹인줄 알았어 당장 면상에다가 그냥 총알 후려 박을려고 했더니 보니가 퀸이야 큰일날 뻔 쏘기전에 생각하셨나요 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죽었어때나 이건 무슨 상황이야 이동한담에 쏴죽이고 너 퀸이였지 맞다 맞다 너 퀸이였지 오! 수류탄이다 이번엔 잘될거야 그지? 꽉 타라 죽는다 진짜 히히히히히 December 아니 아니 ㅅㅂ 아.. 쓰레기야 허허 진짜 어 야 잠깐만 이게 데미지가 안된다고? 오버 아니야? 대처마을이야 어.. 허허허허허허 아 복탄한테 겁나 배신 받나 아니 이거 말이 안되지 아 대처마을이야 아 좀.. 죽어주면 어디 덧나냐 어.. 이게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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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 아니 어? 아니 뭐? 허허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허허허허 추가턴 역시 개성이야 어.. 라이트 추가턴에 사거리 비숍제거 퀸 추가? 신이 둘이라고요 허허허허허허 근데 마상 시합 생각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한번 탐 바짐하나 으아아 왜 하필 거기서 나오세요 여왕님 아..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라는거야 운빠를 너무 타 허어어 어 이게 안 닿아 또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 폭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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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맞을 수 있잖아 왜그래 폭탄? 아니야 아니야 폭탄이야 왜 믿어 그런거 믿으면 큰일나 일단 이거 먼저 받아라 아 여기 거리면은 3정도는 닿지 않을까? 이 정도면 3정도는 닿지 않을까? 사람이 도망을 하기 시작했어 추가 턴 이거나 먹어라 어 잠깐만 잠깐만 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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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